2019년 관객을 압도할 최대의 기대자 오이디프스 시대를 대표하는 명품배우 황정민 신화를 넘어 세계를 뛰어넘는 불세출의 명작 오이디프스 당신의 가슴을 뛰게 할 국민 배우 황정민의 숨막히는 예련과 2019년 신화로 남을 단 하나의 작품 오이디프스 여수 공연 3월 29일부터 31일 당신이 선택하게 될 운명의 작품이 찾아옵니다 3월 20일 당신이 선택한다고 생각하니까 예전 대 jokes